저는 올해로 스물아홉 살인 김평태라고 합니다.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는 그냥 도보기 탐나서 그냥 시작 위에 봤고요. 그러다가 한 지금 2년 정도 배웠는데 재밌는 것 같아요. 일단은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. 다들 다 친구 같은 분위기라서 그리고 또 관장님이 되게 친절하시고 전혀 약간 터뜻이 없는 느낌이 강하다고 해서 정말. 일단은 운동을 하고 안 하고 차이가 많이 큰 것 같습니다. 일단은 운동을 안 하면은 좀 찌뿌한 것도 있고 좀 처진다고 해야 될까 그런 게 있는데 운동을 확실히 하고 나서부터는 좀 몸이 가벼워진 것 같습니다. 헬스나 이제 크로스핏 같은 경우에는 뭔가 너무 힘들어서 한데 디지스는 힘든데도 하는 동안에는 힘든 걸 모르겠고요. 서로도 이제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서 즐겁게 주지수 했으면 좋겠습니다.